어이 구역! 어! 사무실이야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거 같아 아저씨 나 출근해야 돼요 저 내일 출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고? 어이 아저씨 그럼 똑바로 좀 말해봐 누구신데요? 아이씨 이거 뭔가? 아 이제 국민이 신민이지 설령한 소중한.. 이걸로 이따가 마트 가서 짠짜리 대열봉사 사나. 남겨놓은 자리야. 저기요. 지금 죽을 1등이십니까. 뭐라고? 야! 나 부국일보 기자 출신이야! 니들 우렁만 건드리면 전부 다 목숨 쳐라!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. 왜 자꾸 우리 오빠만 의심하는 건데. 나 가야 됐어! 구형, 저 짤릴래? 좋아. 내가 특급장 할테니까 잘 들어줘. 뭐예요 이거? 누구예요 이거? 이그! 경찰이 있는 놈들이 잘한다 잘해! 덮쳐! 야! 내가 배째라고 했지? 왜? 시달리냐? 자, 각자 지장 찍자고. 비슷한 처지끼리 똘똘 뭉쳐야지. 이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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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